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말하는게 그렇게 어렵냐 진실을 말하는게 그렇게 어렵냐 제가 한국의 사람들에게 하고싶은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이자 유력한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씨가 어제 검찰은 민주주의적이다 그런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울산경찰서장을 지냈고 경찰청장이죠. 대전중국 지역굴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철음회 소속인 항운하에게 쓴소레는 윤석열 대통령을 졸지의 대통령이 됐다. 사실은 사실이죠. 그런데 뭐 김기현 씨가 졸지에 너는 국회의원 됐지 않냐. 졸지에 된 것은 다 마찬가지네. 여러분 이 보시죠. 김기현 졸지에 황운하가 국회의원이 됐으면서 윤석열 비판 황운하에 반박을 했다. 그리고 김기현이 당대표 후보가 검도는 지켜라. 울산의 정치경찰에서 정치경찰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청와대 하명사건에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 황운하 씨잖아요. 또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친구인 송철을 그냥 녹을 줄 도왔으니까 그래서 가장 최대 피해자가 김기현 씨가 된 거죠. 울산의 정치경찰에서 졸지의 국회의원이 된 것을 목도한 많은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는 상식밖에 바릅니다. 내 이야기는 황운하 보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았으면 졸지의 대통령이 됐다. 졸지의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인마 어떻게 당선됐노 네 부정선거에 당선됐잖아 공박사 방송을 보니까 황운하가 다 부정선거에 당선됐다면서 네 봤나 필요하면 보좌관들이 찾아가지고 황운하가 어떻게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4.15 총선에서 당선됐는지를 동영상 보내줬게 네 볼 생각 있나 이렇게 김기현 씨가 좀 기계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내가 박수를 쳤겠죠. 황운하가 졸지의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고 황운하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오지게 도덕질해가지고 이러면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아무나 국회의원이 억울하면 내가 대전광역시 중구의 동단위에서 몇 표를 도덕질했는지를 다 이런 파괴가 보내드릴게 이건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언제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선거 사기가 만년했으니까 우리가 고치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언제 정도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골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특정 개인의 당선과 낙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제가 우수개로 졸지의 국회의원이 됐으면서 그 이야기를 제목을 보고 김기현 당대표 후보님 이왕 하는 김에 아니 황운하는 졸지의 국회의원이 됐기도 하지만 황운하는 졸지의 뭡니까 사전특별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에 나올 날이 오겠나 대한민국에 나는 그런 이야기를 줄곧 외치지만 정치하는 나리들한테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이야기가 정치하는 인간들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한국은 골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선거 사기 세력들이 모든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그런 체제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공박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응원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공박사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살만큼 살았고 사실 저는 덤으로 생각합니다. 자식들 다 키웠고 손자, 손녀들이 하면 아이들이 키울 거지 내가 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을 내가 내려놓을 때가 됐기 때문에 저는 크게 피해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기분은 좀 낫겠다. 나쁘지만 울산의 정치경찰의 졸재 국회의원이 된 것을 목도한 이것뿐만 아니고 대전강력시 4.15 총선 중구에서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 니 당선됐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소위 비분관계하고 기계가 있고 강도가 있는 그런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오겠냐 서울법대 출신들 가운데서 그런 기계가 있고 관계가 있고 정의감 있는 사람이 나오겠나 쉽지가 않다고 이런 선거가 무너진 세상에 대해서 비분관계하고 여러분들 분노하고 항의하고 지향하는 30대가 나오겠나 40대가 나오겠나 50대가 나오겠나 그래서 우울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라 앞날을 진정으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차를 두고 자신의 목줄을 죄르고 자신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완전히 아사갈 건데 한족들 밑에서 시넘하는 그런 삶을 또 살 건데 그것을 깨우치는 그것을 지적하는 그런 농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너무나 참 한심한 거죠. 여러분 이 보시죠. 황운하 의원이 던진 정치검찰 탈행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개념 졸지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망언을 입에 올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황운하 의원은 졸지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240만 표를 그 사람들이 조작을 할 때는 자기들이 될 걸로 본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주무가 239만 얼마입니다. 240만 표 정도로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총 여러분들 득표수 격차가 260만 정도 난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명 정도 이런 표를 조작을 했는데도 수사다운 수사 한 번 없고 다 입싹당릉빈은 나는 당선됐으니까. 졸지의 뭡니까? 대통령이 된 것은 맞는 겁니다. 황운하 이야기가 좀 비꼬는 이야기지만 경상북도하고 대구 광역시 조작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이긴 겁니다. 이런 조작천국이 돼버렸는데 이걸 입을 다물고 그냥 다음에 2028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식물대통령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다니니까 복장, 복장을 두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황운하 이야기가 주장이 밉지만 일면은 진실을 담고 있는 겁니다. 황운하가 여러분들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이게 황운하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전산 조작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미래통합당의 이 은근후보의 표를 빼앗아다가 황운하가 여러분들을 그냥 처먹은 거 아닙니까? 최소 플러 7에 14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몇 표나 도독질을 했습니까? 몇 표나 도독질을 한 겁니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도독질 한 표수까지 딱 계산해 놨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이 은근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22,881표 가운데 25%를 훔친 거 아닙니까? 5,720표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은근후보가 받은 이 은근후보가 여러분 받은 이 은근후보가 받은 100장 가운데 25장을 누가 먹은 겁니까? 황운하가 먹은 겁니다 전산적으로 표를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증감작업을 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율을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황운하는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6%가 나와야 될 건데 56%를 뻥튀기를 10%를 올리고 이 은근은 51% 나와야 될 건데 41%를 줄인 거 아닙니까? 이 은근후보가 여러분 사전투표에서 51%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이 후보가 이긴 선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선거를 도독질을 했는데 나라일을 하는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3번 하단입니다 선관위가 황운하가 이 은근한테서 2810표 차이로 승리했다 황운하는 66,306표를 받고 이 은근은 63,496표를 받았다 이게 다 가짜 투표수라는 거 아닙니까? 가짜 투표수 1, 2, 3번에 선관위가 발표한 건데 여기에 다 조작값이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이 은근이 69,000표 황운하가 6,000표 8,769표 차이로 뭡니까? 황운하가 2인 거 아닙니까? 아 저 이 은근 후보가 2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검찰이 해야 될 수사를 다 해가지고 뭡니까? 그냥 다 밝혀줬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보고 왜 고발을 안 하냐? 그 썩어빠진 여러분들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고발할 힘은 없고 무슨 내 나라면 내가 전부 다 책임져야 되면 내가 고발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 내가 전부 책임져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8,769표로 승리한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황운하가 2,810표로 승리한 선거로 바꾼 거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다 가짜 득표수인 거죠. 득표수를, 증감행위를 다 포함됐으니까 4번, 5번, 6번이 제야 전문가 추정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뭡니까?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비용을 치를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 가운데서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안 올 걸로 저는 봅니다. 안 오면 그때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유력주류 언론들이 사실을 정언하고 사실을 이야기할 거냐? 그걸 안 하면 뭡니까? 그다음에는 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대충 넘어갈 걸 생각하는데 나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뭡니까? 내가 내린 선택에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라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가기 때문에 김기현 당대표가 좀 용기를 얻어 가지고 앞으로 좀 잘하기를 바랍니다. 짐승이 아니면 사람이면 여러분들 뭡니까?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면 동물이 아니고 금수가 아니고 사람이면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을. 거짓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될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